생리주기 불규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생리동이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 늙은 난소가 병을 만든다. 난소 나이를 아십니까? 난소 나이? 난소가 빠르게 늙어서 난자 하나하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생리 불순, 난임, 폐경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늙어가는 난소는 얼마든지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난자를 젊은 난자로 바꿔줘. 전신을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난소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